한가위만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안 돼 이제 요리하러 가야겠다, 이제 요리하러 가야겠다. 아, 허리야. 어, 5분 들어갔어요, 다? 어, 2개. 가끔 열어봐, 나 저 온도를 못 믿겠어서. 대충 몇 분 정도 있다가 열려볼까요? 뭐, 니가 수시로 열어봐. 수시로요? 5분이 되게 막 시간 맞추기 어려워서. 형님, 이거 안 썼는데? 자, 투입할게요. 피자는. 위에다가 그냥 올리면 되지 않아요? 그래도 되긴 되지만. 그냥 상관없잖아. 생을? 근데 이거 생이 이미 돼 있는 거라서. 안 넣어도 맛있긴 하지만. 뭔가 까먹은 것 같더라. 아, 아. 피지 안 뺐다, 피지 안 뺐다.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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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씨. 아, 씨. 탔다. 어떻게 하냐? 봐봐. 아이고. 빵 잘라내면 될 수 있냐? 네, 잘라내. 가위로 빵 한 데만 잘라봐. 잘 이발하듯이. 빵 잘라내면 그럴싸아. 제일, 제일 그럴싸하게 나왔어요. 가위로 빵 한 데만 잘라봐. 잘 이발하듯이. 틀린 노래. 잘 이발하듯이. 하위로 빵 맛있고. 탄이노야. 놀아보려고 하위로. 찌물하나. 자고 breaths. 찌물하네. 그냥 그렇지. 유명한 나라의 집이. 진을 채. 자고 뇨지. 다시 살피. 사위로 날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